한 번 더 하고 갈까요? 딱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네! 아직 못 들은 노래가 있죠,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만 더 하고 갈게요. 아, 제가 이거 CD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잠깐만, 잠깐만 회의를 하고 올게요. 아이코드! 그리고 들고 보신 분. 그리고 노래 다 따라 부르셨구나. 아이코드 들고 보신 분? 누구야, 누구야? 저 뒤에 있어.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영? 영규? 영규야, 고마워. 제가 여기 지금 영규씨 이름을 써드릴게요. 와, 저기 뒤에 있는 노래 눈을 띄기 쉽지 않겠네.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헤이즈 사랑이었어서 계속 나를 이렇게 했어. 또 못 봤어, 미안해. homage encara mitä 할 거 같은데 어디있지. 나도 영규야 사랑해. 어 너무 uncomfortable. 고맙니까. 혹시, 홍보를 한 것만 주무 cupboard? 오오오오오오. 다 개 suggests드. huh, 진짜. 아, 나 이렇게 봤어. 만나, Bei a se만. 야, 나 이렇게 봤어. Diane vivo одна 벽잇 수저 너무실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전화할 것입니다 뭐니? 집에 오세요 계속... 오랜만에 이번에도 그의 말에 뛰는 그노부터 이번에는 이번에도 눈에 감췄 우리의 일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